오늘은 깻잎하고 상추장 싸우러 갯잎 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요새 맛있니라 겨울에 싸먹으면 고로고로 먹어봐야지 건강하지 어떻게 먹으세요?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żad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질로 사서 eben 으 음 으 고막을 이렇게 사먹었고 이렇게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고막피는 사람피하고 똑같단다 오랜만에 싸먹게 먹을만하다 고막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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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파 고수고하니 다 뛰단다 겨울 상추는 이렇게 맛있어 깻잎하고 싸먹으면 아 이 양 따붕따붕 들어갔거든 아 이 양 따붕딱 아 이 아 아 아 아 아 겟잎을 넣게 고수하니 맛있다 맛이 좋다 옛날에는 그냥 여름에 상추를 그냥 바로 뜯어 갖고 십단하고 싸먹어도 얼마나 달아 이따 달아 네 눈은 risks 아유, 그렇지? 선뜻이여 진짜야?